오후 1시 40분, 파도가 잠잠해진 파도풀 구역. 파도도 잦아진 풀에서 다들 뭘 하시나 했더니 하루 두 번 파도풀에서 열린다는 막간 공연 시간이란 어여쁜 댄서들 등장하고 수천 개의 눈이 무대만을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 난급시 홀쑥 등장한 일본 한동안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만 앵글을 보아니 일본 카메라 신났다 신난 사람 여기 또 있네 뒤에서 함께 공연을 준비하던 안전요원들 역시 이쁜 논인들이 좋단다 총각 끊는다 지켜보는 손님들도 한껏 따라올랐다 첫 번째 무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파도풀 요원들의 다이빙 쇼 빠르다 본인 뒤로 돌아다이빙 대각선 크로스 다이빙까지 캐침없이 몸을 날린다 멋지다 안전요원들 이번엔 트리플 점프까지 무대를 향해 시선 고정 눈을 뜨지 못하는 손님들 동료 안전요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밌었어요 네? 재밌었어요 두 번째 얼마나 한 거예요? 거의 한 3주 정도 연습했고요 이제 마감하고 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했나 연습했어요 보람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